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7일이구요 오늘 간조는 9시 20분입니다 9시 20분이고 오늘 헤르질을 좀 해볼건데 오늘 물이 175에서 180정도 남습니다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한번 해보는데요 여기 위치는 비공개구요 자 오늘 헤르질 장비는 집게 위에다가 이렇게 렌털을 하나 부착했구요 그리고 옆에다가 보조로 이렇게 발근 하나 더 달았구요 그리고 이제 앞에 요거는 이제 가슴에다가 이제 그 휴대폰을 설치해 가지고 헤르질을 할겁니다 요거는 이 딱딱한거 여러분들이 딱딱한거 해야 넘어질 때 괜찮구요 자 요 뒤에 보세요 요거는 이제 제가 개발한건데 자 얼음물입니다 얼음물을 여기 딱 넣어야 되요 근데 요거 요거 높이를 안 맞춰주면 이게 났을 때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안 뒤집어지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자 그럼 오늘 될지 안될지 우리 팬 분과 자 오늘 박하지 다 죽었어 출발 자 여러분들 여기 내려갈 때 무작위 미끄럽습니다 엄청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아우 여기 일단 내려갈 때만 조심하면 됩니다 여기 자 반말이 한수 했습니다 한수 자 여러분 요거 보세요 여기 여기 알이 있죠 알 외포란 외포란입니다 외포란 잘 보세요 외포란 이런거는 방생해야 됩니다 자 방생 자 여기 또 한마리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와 엄청나죠 이거 야 이게 뭐라고요 여러분 제가 한번 소문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게 뭐라고 그랬죠 이게 엄청나게 많네요 이거 와 이거 봐 네 바위에 와 어머머게 많아요 이거 와 보라돌이 와 보라돌이 보라돌이 와 엄청 크죠 보라돌이 와 소라가 작은데 무더기도 이렇게 많네요 소라가 작은데 무더기도 이렇게 많네요 야 야 여보세요 이런거는 엄청 많아요 방생 당연히 와 뭐 말도 못하게 많네요 이게 이제 다 나중에 이제 다 컸겠죠 이제 방생 자 또 한마리 잡았습니다 자 또 한마리 잡았구요 야 보라돌이 와 보라돌입니다 보라돌이 보라돌이 자 또 한마리 잡았어요 자 한마리 잡았구요 자 한마리 잡았구요 자 한마리 잡았습니다 자 한마리 잡았구요 자 여기 또 한마리 저번주에는 소라가 그렇게 많더만 오늘은 또 소라가 없어요 다 잔거만 잔뜩 있고 여기는 들물되면 잘 나와요 우럭 잘 나옵니다 여기 요즘에는 20cm 정도 평균 20cm 짜리 잘 나와요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저기 뭐야 8,9월달 되면은 25,27 그런거 우럭 한 2만씩이지 뭐 그런거 잘 나옵니다 나는 하루짜리 많이 잡을 때 작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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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월달에 되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저 밑으로 해가지고 보통 열댓말씩 잡았어요 보통 열댓말씩 잡았어요 자 또 한마리 잡고 자 또 한마리 잡았습니다 자 또 한마리 잡았습니다 자 또 한마리 잡구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요거 알벼짤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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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벼거는 방생해야 됩니다 방생 자 방생 그래야 다음에 많이 잡습니다 이거 저렇게 생각해요 저는 일단 여기서只是 또 잘 보세요 이것도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요거 보이죠 요런 것도 이렇게 방생 보라돌이 비싸 보라돌이 보이나요 요거 보라돌이 보이죠 요거 야 보라돌이 자 보세요 보라돌이 마귀들 보랬죠 우와 대물입니다 대물 으 으 으 으 안 들어 갈라고 놔 놔 이 자식아 놔 놔 놔 놔라고 야 보라돌이 가요 앉아필라고 밟아 둥칩니다 밟아 둥쳐 4 물색은 맑아가지고 좋으네요 물색이 밝아요 지금 보이시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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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습니다. 여러분 보이시죠? 이것도 임신했죠? 알 가졌습니다. 이것도 잘 보세요. 여러분 보이시죠? 소라가 저 밑에까지 해서 엄청 붙였는데 이거는 좀 작은 거죠. 바말만한 거. 그대로 사람들이 잡을지 모르니까 제가 건드려서 밑으로 떨길게요.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커서 와라. 이것은 역시 잘 보세요. 얘네들이 이것도 역시 보이시죠? 넛 갈아. 이것도 외버라. 방생. 자 이거는 뭔가 볼까요? 뭐냐? 여물지 말고 뒤집어 보자. 뒤에 뭐냐? 야 새끼야 놔라. 너도 외버라. 이건 외버라. 이것도 외버라. 너도 외버라. 너도 외버라. 자 그럼 이거는. 이거 뭐냐? 이것도 외버라. 너도 외버라. 너도 외버라. 이거는. 얘도 그러네. 너도 외버라. 엄청 많은데 다 외버라. 너도 외버라. 너는 뭐냐? 너도 외버라. 너도 외버라. 너도 외버라. 너도 외버라. 너도 외버라. 10마리에서 8마리 9마리가 외버라. 이쪽엔. 이쪽 지역은. 아이고 자 여기도 잔뜩 있는데 우와 보십시오 이거 우와 와 이거는 장아에 물려도 장아찌 어찌 아 보라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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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것도 역시 너도 가라 아 많긴 많은데 와 다 외포라니에요 아이고 미치겠네요 바글 개바글바글 외포라니 바글바글 보라돌이를 잡아야 되는데 자 너는 뭐냐 너 한번 뒤집어봐라 너는 뭐냐 너는 아니구나 아이고 너는 아니지 그래 넌 아냐 아이고 여기 보니까 여기 외포라니 하나 있네 제가 잡은거 아이고 쏘리 쏘리 너 살려줄게 아 여기 외포라니 하나 들어있네요 제가 잡은거 아까 없어서 봐서 몰랐는데 이거는 방생을 해야 되겠죠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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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넌 말고 인마 너는 말고 그냥 너만 나와 그렇지 자 요게 모르고 들어가 있으네 요것도 방생 들어가 너는 뭐냐 빨리 신분을 밝혀라 이것도 방생 자 오늘 조가야랑 이거 보이시죠 큰 그릇 큰 그릇 이렇게 보세요 한 통이죠 한 통 잡았습니다 한 양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밖에 쓰라고 해야 되나요 자 쉬운 말로는 밖에 쓰고 자 한 양동이 자 이거 큰 통이죠 자 보세요 큰 통 이 통으로 하나 잡았습니다 이렇게 하나 와 오늘은 이렇게 큰 놈들도 이렇게 많아요 엄청 많이 잡았죠 예 오늘 영상 봐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 또 처음 오신 분들 많이 이뻐해 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